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강 이제부터 공부 한번 시작해 보려고 왔습니다. 2주만에 끝나는 실전 베트남어 2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누구다? 송유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2강은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뭘 꼭 갖고 와야 돼요? 이 4가지 꼭 준비된 상태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녹음기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어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런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실 거 아니니까? 이어폰을 갖고 본인이 좀 집중해서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이렇게 여러분 스크립트를 꼭 책을 갖고 오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펜 같은 거 필기 도구를 갖고 와야 되는데 형광펜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공부하게 될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파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 처음에는 제가 하나로 여러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세부화 시켜서 두 개로 나눴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가족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만약 기혼이면 형제가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유일한 아들이나 유일한 딸이 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모님은 모두 직장인이신 걸로. 그러니까 현재 부모님이 일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현재 그냥 아직도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혼이신 경우도 형제가 없 보여 애인도 없으면 좋아요. 물론 모든 걸 다 피해가는 건 좋지 않지만 애인이 없으면 애인 없는 대로 선생님 너무 슬퍼요. 전 애인이 없어요. 그건 뭔데? 앞으로 이제 전 내년도 내후년도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애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어필을 못한다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부모님 또한 모두 직장인이신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무조건 뭐부터 한다? 오늘의 질문 듣기부터 할 거니까 일단 한번 집중해서 이어폰 꼽고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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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몇 명이 있냐? 누가? 자 여러분 너의 가족은 몇 명이 있니? 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4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합니까? 거 를 사용해야 돼요. 뭘 사용한다? 거 나의 가족은 4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답중. em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gia đình một chút được không? 물론 어? em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gia đình một chút được không?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저의 티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의 티어. 뭐에 대해서? 왜 자 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거죠. em có thể lo come? 할 수 있니? 너 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 저의 티어. 저의 티어. 안 되고요. 저의 티어. 소개를 해줄 수 있니? 뭐에 대해서? 왜 자 린에. 가족에 대해서 소개해줄 수 있니? 뭐 주? 조금만. 너 가족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줄 수 있니? em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gia đình lo come? em có thể giới thiệu một chút về gia đình lo come?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em có thể nói cho thầy biết về gia đình em không? 뭐 런어? em có thể nói cho thầy biết về gia đình em không? 자 여러분 이것도 nói cho thầy biết 이라는 표현합니다. 말해. cho thầy biết. 선생님이 알 수 있게 말해줘 라는 표현합니다. 자 똑같이. 가 đình lo come.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무엇을? 너희 말해줄 수 있니? 뭘 하게? cho thầy biết. cho 주어 동사. 주체가 동작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알 수 있게 말해줄 수 있니? 뭐에 대해서? 왜 자 린 em. 너의 가족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 수 있게 말해줄 수 있니? 이라고 했는데요. cho thầy biết. cho thầy biết. cho thầy biết. cho thầy biết. 이거는 알 수 있게 해달라 라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em có thể nói cho thầy biết về gia đình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nói cho thầy biết về gia đình em được không?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tôi tiếp tục. 계속해서 네 번째.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한 번 더.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ok. các bạn.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뭐 chưa? 뭐 뭐 했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lập gia đình 뭡니까 여러분? lập gia đình. 가정을 이루다. 결혼하다는 뜻이죠.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너 결혼했니? 너 결혼했니? 라는 표현이죠. 자 다섯 번째. câu số 5.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자 뭐 lần nữa?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ok. 여러분. 모메 라는 단어 나왔던 거 아시죠?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자 cùng với. 자 뭐예요 여러분? 뭐 뭐 과 함께 라는 뜻이죠? 부모님과 함께 có sống cùng 뭐예요? 살아? 너 살아? 누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사니? 라는 뜻이요.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마지막 질문. hiện nay gia đình em đang sống ở đâu? 자 다시 한 번. hiện nay gia đình em đang sống ở đâu? 자 여러분. sống ở đâu? sống ở đâu? 뭐예요? 어디에서 사니? 누가? hiện nay gia đình em đang sống ở đâu? 현재 gia đình em. 너의 가족은요. đang sống ở đâu? 어디에서 사니? 너의 가족 지금 어디 살아?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gia đình em có mấy người? em có thể giới thiệu với gia đình một chút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nói cho thầy biết về gia đình em không?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em có sống cùng với bố mẹ không? hiện nay gia đình em đang sống ở đâu? 오케이. 여러분. 잘 안 들리는 건 체크했다가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할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몇 명 있니? 가족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즉 가족 소개 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요. 결국 그 내용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만 들어도 응용해서 나머지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잠시 멈추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녹음기 켜놓고 본인이 한 번 녹음을 해보세요. 대답을. 자 잠시 멈출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가족 소개 스크립트대로 한 번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건데 자 먼저 가족 소개하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성원 수. 우리 가족은 몇 명이 있다. 가족은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나열할 수가 있을 거고 어디에 살고 있고 또 무엇이 취미가 있는지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좋아해? 한가할 때 뭔가를 해?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은 어때? 뭐 이런 여러분의 느낌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 실전 연습은 여러분한테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스크립트를 설명하고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디테일하게 말하기 연습을 막 한 시간 동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 스크립트를 잠시 보고 연습해갖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잠시 멈춰볼게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기혼 가족 소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 소개가 기혼과 미혼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구성원 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이건 지금 여기서 초록색 표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뭘까요? 여러분이 그냥 그걸 그대로 쓰고 검정색 이 아이들에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굵은 검정색 글씨는 제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좋을 추가적인 표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굵은 글씨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 저희 가족이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너 지금부터 가족 소개해봐. 혹은 너희 가족 몇 명 있니?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러분이 아 저희 가족이요? 아 저희 가족은 4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문장 끝에 뭘 쓴다? 아만 넣어주면 훨씬 자연스럽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 가족이요? 아 자링에마 아 자링에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저희 가족은 거 있습니다. 몇 명이? 네 명이. 어떻게요? 자링에믄 거 몬웨이 다시 한 번 자링에믄 거 몬웨이 오케이. 자 저요. 저의 아내고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어요. 보통 와 라는 영어의 and 같은 개념도 나열을 하다 보면 보통 문장 끝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나열 하시고 문장 끝에다가 와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볼게요. 저요. 저의 아내. 아들 하나와 딸 하나. 어떻게 할까요? 엠. 뭐 엠. 못 건지 아인. 와 못 건지 아인. 자 요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요렇게 하세요. 빠른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링에믄 거 몬웨이 뭐 엠. 뭐 엠. 못 건지 아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컴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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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링에믄 거 몬웨이 엠. 뭐 엠. 못 건지 아인. 와 못 건지 아인. 요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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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아 저희 가족이요. 바로. 아 자링에믄. 자링에믄 거 몬웨이. 엠. 뭐 엠. 못 건지 아인. 와 못 건지 아인. 이렇게 하셨죠? 자 지금 저는요. 자 거주지 어디 사는지. 현재 저는 랭송. 어디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뭐 서울이면 좋고요. 부산에 보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거주지 고향과 서울. 수도는 통일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나눠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와 고향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수도는 수도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저는 실제 이태원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태원을 좋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현재 저는 살고 있어요. 히엣 나이 엠 랑 송워. 몰랐노? 히엣 나이 엠 랑 송워. 이태원. 서울의 이태원에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야죠. 그럼 어떡해요? 구 이태원 세운. 여러분 구 이태원 세운. 이게 아니라 구 이태원 세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히엣 나이 엠 랑 송워. 구 이태원 세운. 히엣 나이 엠 랑 송워. 구 이태원 세운. 자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쓰면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나오는데요. 바 엠 랑 송. 저는 살았어요. 어데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요. 자, 뜨 히엣 혀 뭘까요? 결혼한 기 때의 뜨 부터. 결혼한 때부터 여기에 어데이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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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됩니다. 이런거 안돼요. 발음 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발음을 할 때 자연스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를 조금 끌어라.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끝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취미나 여가를 얘기하는데 까냐 라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까냐 집 모두 라는 표현으로써 가족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게 까냐입니다. 뭐라고요? 까냐. 저희 가족은요. 매우 좋아해요. 무엇을? 여러분 산책하는걸 매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요. 니 자오. 어? 공부한 것냐? 라고 써져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니 자오. 산책해요. 어? 공부한 것냐? 집 근처에는 공원에서 산책합니다. 언제? vào cuối tuần cuối tuần 주말에 라는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가족은 산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매우. 오케이. 자 내 자오. 내 삶의 수입을 encuentude 첫번째, 처음부터 시작! cả nhà em rất thích đi dạo nên thường đi dạo ở công viên gần nhà vào cuối tuần 1번 더 cả nhà em rất thích đi dạo nên thường đi dạo ở công viên gần nhà vào cuối tuần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느낌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요 저희 가족은 늘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사랑한다 뭘까요? 이오 여러분 이예우 아니고요 이오 뭐요? 이오 저는 매우 사랑해요 앰즛 이오 뭐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느낌이 나오죠 앰즛 이오 누구를? 자링 앰 그렇죠 그리고 자링 앰 저희 가족은 루언 늘 항상 매우 행복 행복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앰즛 이오 자링 앰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자링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발음 명확하게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 지금 아내분께서 시험을 보시는 상황 즉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앰즛 이오 이런 순으로 가셔야 돼요 자 남편이 뭐라고요 지옴 나의 남편 지옹 앰 지옹 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렇게 또 넣어도 돼요 아 저희 가족이요 저는 이미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즉 저는 이미 결혼을 해서 저희 가족은 4명 저와 저희 아내 누구 누구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족을 이루다 결혼하다가 뭐였죠 여러분 럽 자링 뭐요 럽 자링 그래서 나는 이미 나아조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면 어떡할까요 앰 나아 럽 자링 조이는 다시 한번 앰 나아 럽 자링 조이는 자링 앰 거 뭔 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또 여러분 가족을 이루다 결혼하다 라는 단어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한 여섯 개 정도가 될 거예요 여섯 개 일곱 개가 될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결혼하다가 뭐예요 그냥 결혼자 그대로 겟혼 뭐요 겟혼 자 그리고 또 가족을 이루다도 같은 얘기죠 럽 자링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 있어요 거 자링 가정이 있다 가정을 이루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겟혼 럽 자링 거 자링 이 표현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이 늘 행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가족도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치고받고는 아니지만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그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꿈껄룩은 뭐뭐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 역시 역시 껄룩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때가 있다라는 건 역시 에이 할 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꿈껄룩 뭐뭐 할 때도 있다 꿈껄룩 뭐뭐 할 때도 있다 꿈껄룩이에요 서로 싸운다는 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고 말싸움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싸우다 뭐라고요 싸울 때도 있지만 하지만요 전 매우 사랑해요 누구를 저희 가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꿈껄룩 까이냐우 능 엠즛 요 자링엠 몰랐나 꿈껄룩 까이냐우 능 엠즛 요 자링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운 갑니다 미운도 구성원수 똑같이 아 자링엠 아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형제자매 없다라고 얘기했죠 저희 가족 몇 명 있습니까 세 명이 있어요 자링엠 거 망을 부모님은 그냥 몸에 뭐요 몸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과 저요 몸에 와 엠 몸에 와 엠 자 저는 여러분 뒷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엠 라 건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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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예요 여러분 딸이에요 딸 자 쥐니언 읽어볼게요 쥐니언 뭐야 쥐니언 유일한 딸이에요 정자링 어디서 가족 안에서 저는 유일한 딸입니다 즉 이거는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엠 엠 Explain 음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자 이번에는 어디 사는지 똑같이 보여요 현재 살고 있어요 이태원 서울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살았어요 특히 뭐뭐 할 때부터요 꺼녀는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직 어렸을 때부터 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렸을 때를 꺼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살았어요 여기에서 어렸을 적부터 와 엠 다 송 어레이 뜨 휘 껀요 몰랐나요? 와 엠 다 송 어레이 뜨 휘 껀요 어렸을 적부터 자 저희 가족은 또 뭘 좋아할까요 이번엔 영어입니다 샘핌 저희 가족은 가냐엠 저희 가족 모두 자 이번에는 드엉 수앤이 나옵니다 드엉 수앤 뭘까요 자주 리 샘핌 영화를 보러 가요 어디에? 어 잡 지오피 영화관에 자 여러분 잡 지오피 영화관이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영화를 지오피 상영하는 극장이다 해서 영화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영화관 잡 지오피 다시 한번 잡 지오피 저희 가족은 매우 좋아해 영화 보는걸 가냐엠 저틱 샘핌 넨 등수앤 리 샘핌 어 잡 지오피 물론 가냐엠 저틱 샘핌 넨 등수앤 리 샘핌 어 잡 지오피 요렇게 갑니다 어 어 어 어 이거 잘하세요 자 이번엔 또 느낌이 나옵니다 똑같이 뭐 어떻게 해요? 어 저는 매우 사랑해요 저희 가족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매우 항상 행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매우 사랑한다 엠즛 이오 자링 엠 바 자링 엠 루원즛 하임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 똑같이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부모님과 조금 싸울 때도 있지만 뭐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가족을 사랑한다 요런 형태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쓴 겁니다 딸이 아니면 아들이면 뭘 써야 돼요? 건기아이가 아니라 뭐요? 건치아이 뭐요? 건치아이를 써야겠죠 자 나는 유일한 아들이다 어떻게 해요? 엠 라 건치아이 쥐닛 다시 한번 엠 라 건치아이 쥐닛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되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요 저의 저의 뭐 오빠나 형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굳이 막 그걸 왜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형제 자매를 넣을 수 있는데 자 형제 형 오빠를 뭐라고 합니까? 아잉치아이 아잉치아이 자 누나 언니는 뭐예요? 지가이 지가이 자 남동생 뭐예요? 엠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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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은 엠가이 엠가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요 표현이 있어요 전 여기에 살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요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즉 저는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태어나다는 바로 승사 뭐예요? 승사 뭐예요? 승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라다 grow up 자라다 런 런 뭐예요? 런 런 런이 뭐예요 여러분? 큰이죠? 크게 이렇게 런 올라갔다는 거예요 몸이 점점 그래서 자라다를 뭐라고 한다? 런 런 런 런 이란 뜻이 되겠죠? 저는요 승사 태어났고 런 런 자랐어요 tại đây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할까요? 엠다 승사 và 런 런 런 tại đây 1 lần nữa 엠다 승사 và 런 런 런 tại đâ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통과처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4번 할 때 둘이 다 cùng có lúc cùng có lúc 자 한 문장으로 bắt đầu cùng có lúc cải nhau 능 엠즙 요자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이었는데 자 일단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공부했던 내용 완전히 본인 거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일단 해주세요 잠시 멈출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오셨을 테니까 한국어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트남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한 번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베트남으로 바꿔 보세요 자 시작 저희 가족은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에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에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에이에 쓸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저는 에이에 쓸 때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가족 모두 에이를 매우 좋아해서 자주 에이를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다시 한 번 저는 가족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 가족은 늘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본인의 거를 잘 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연습 많이 해주고요 자 추가로 제가 여러분 알았으면 하는 표현 몇 개 좀 갖고 왔습니다 먼저 첫째 레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 이거는 여기에서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만 쓰면요 정말 지루하고요 다양한 어휘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러이 따이러이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따이러이 따이러이 자 그 다음에 넨 그래서 라는 이 단어도 넨 넨 넨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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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넨을 쓰고 다음번엔 위드 써주시고요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엠즛 돈깅 짜메 다시 한 번 엠즛 돈깅 짜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짜메 부모님입니다 이거 부모님 돈깅 존경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엠즛 돈깅 몸에 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돈깅 짜메가 베트남에선 야채 하나의 표현처럼 좀 짜메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물론 난 안 외워진다 하면 몸에 쓰셔도 되지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짜메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엠즛 돈깅 짜메 엠즛 돈깅 짜메 아주 저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저는 매우 존경하거든요 자 자 저희 가족은요 이오트웅 서로 사랑해요 이오트웅은 이오랑 똑같아요 사랑하고 아끼는 걸 이오트웅이라고 하고요 런야우는 서로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자 자링엠 이오트웅 런야우 다시 한번 자링엠 이오트웅 런야우 런야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까 꺼낼 저의 아이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한 명이 그냥 꺼낼 이겠죠 저의 아이들은 까 꺼낼 즉 뭐하는 뭐하는 여러분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착한 착한 어린이들을 놓고 뭐하는 이라고요 착해요 들어요 런이 몸에 부모님의 말을 그러니까 착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해볼게요 까 꺼낼 즉런 런이 몸에 다시 한번 까 꺼낼 즉런 런이 몸에 런이가 말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 먼저 한국어 스토리라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꼭 패턴 연습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한국어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보면서 계속 그 패턴 베트남으로 연습하시고 mp3 파일 따라서 들으면서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숙제로 질문 넣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로 오늘 숙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전 베트남어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명언을 좀 갖고 와서 여러분의 공부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한 문장을 물는 거예요 한 문장을 질문을 하는 거는요 단지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만 멍청해지는 거고요 차마 물어보지 못하는 거는요 평생을 멍청이로 사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잠시 부끄러운 순간만 참으면 여러분이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각 밤